아이고 센스 있네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주문 온 거야 당신이 주문한 거예요? 언니 주려고요? 아니, 내가 어디 보낼 때가 있다고 어디? 묻지 마, 더, 어? 아, 참, 오빠 아, 저 요새 안 아프세요?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아니, 나는 오빠 아프면 저기 송이선 내 거 한번 가보라고 아, 저 거기가 잘 안 돼서요 아, 왜 그래요, 오빠? 왜 그렇게 당황해요? 뭔 말이에요? 아니에요, 언니 아무것도 웃음 아 copy 놀아 야 아 아 아 야, 뭐 이렇게 놀아? 지금 다 쌌어? 일찍 출발하자. 퇴근 시간 걸리면 길 딱 막혀요. 자. 자. 어휴. 좀 다 이스킴. 뭐 해. 병원 오셨어요? 예. 오늘부터 병원 휴가예요. 원장님이 외국 가셔서요. 언제요? 언제 출발하셨는데요?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좀 전에 출발하셨는데요. 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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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친구가 유학 가는 친구고. 아, 유학 가는 친구. 배웅으로도 나오고 여유가 넘치는구나. 이따 집에 가서 얘기도 하자. 유다해. 들어가자. 아유, 다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구나. 삼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지. 실없는 소리 그만해. 가자. 어, 야. 야, 이게 누구냐? 오빠. 인사해, 임표야. 저, 종대 오라버니 기억나지? 야, 오랜만이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이고, 아이고. 몇 십 년 만에 보냐, 너를.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어. 내가 지금 누구를 배웅으로 왔는데. 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참 우연히 만나는구나. 아, 다해 유학 간다는 날이 오늘이었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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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다녀. 이거 가져가라. 이거 이제 고추장 굴비인데. 응? 어,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먼저 들어가버려서 내가 한 발 눕는 바람에. 그 친구 주려고 산 거거든. 야, 잘 됐다. 야, 내가 가져가라. 아이고, 아이고. 고추장 굴비 이거 이거.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이, 근데 이거 어떻게 아시고. 아, 그래. 그 우연히 필연이 아닌가 싶다. 야, 임장은 따로 있었구만. 고마워요, 오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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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가니? 야, 야. 다, 다해야. 다해야. 야,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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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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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안아봐도 될까요 마와 함께 그 녀석은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냐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찾아와! 당장 찾아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당당하게 떳떳하게 맞자 저한테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이십니까? 니깐 놈이 알아서 뭘 알아서 해 잘난 척하지 말라고! 엮였다고! 김구슘님이 윤서영 아나운서와 특별한 관계냐는 겁니다 인선이 만났다면서? 만났다 만났는데 뭐 누가 누굴 만나자는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어떤 사기꾼한테 걸러들게 돈 거야! 성함이 뭔가요? 난 학부모예요 당신 선생님이고 형도 똑바로 하세요 오늘은 입 다물고 행동으로 보여주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그래 너의 눈물 너의 슬픔 다 알고 있죠 그댈 향한 내 맘이 느껴지질 않나요 터질 듯한 가슴이 그대에게 달려가